나이스 어이구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야 나 수확으로 상대팀을 두시간이나 침묵시켰네 어마어마한데 자 안녕하세요 이번판은 정글 렉사이 상대로 갈게요 갑시다 에라이 3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데 왜 이렇게 싸움을 좋아할까 우리 팀들은 좀 아쉬워 저기 봐 나이스 천천히 따라가보자 잠깐 자, 자, 자 자, 자 자, 자 자 자 자 자 자 이걸 살았네, 개 나이스 하하하하 이러면은 전령까진 욕심부리지 말자 어떻게 . 헛나라야 빡세니 . 뱀 . . . 깜짝이야 와우 나이스 오우 요거 좀 크게 따라오긴 했다 아 야 저게 안죽어 나 되게 잘 때렸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딜이 좀 모자라 암살 성공? 나이스 드래곤을 주는 것도 나쁘진 않긴 한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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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야 이런 씨 오우 살았다 나이스 야 얼마만의 승리냐 이기기 참 힘들다 와 저기 조합 봐요 저기 조합이 이상해요 아 근데 나중가면 우리 조합이 더 좋은 거 같긴 한데 심상치가 않다 조합이 자 안녕하세요 이번 판은 정글 자크 상대로 갈게요 갑시다 엑 악 지민 추억 밀려 저 오후 나이스 어이구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엄청 잘 먹었네요 야 이걸 카정했네 이 미친놈이 나도 카정 들어가야지 야미 아유 아깝다 이거 둘다 잡으면 대박이었는데 이렇게 밀어내기만 해도 이득이에요? 어? 지금 이 정도 피는 가야겠는데? 전령은 줍시다 전령 주고 이거 아마 아랫 정글 다 살아있을 거거든? 그럼 아랫 정글 다 먹으면 경험치 적으론 크게 나쁘진 않아요? 왜 이렇게 잡는데 오래 걸려? 무섭게? 크산테라 좀 단단했었나? 되게 오래 걸리네? 되게 오래 걸리네? 와 진짜 암농 잡고 드럭게임드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이스 카사딘이 크기 전에 게임을 터트리면 되지 카사딘이 무서우면 야 잠깐만 조졌다 그나마 자크한테 킬이라 다행인가? 11렙 궁이었으면 좀 달랐었긴 했겠다 아 까비? 야 침묵을 두 개 날리긴 했는데 어? 아! 아! 아 전력? 아 씨 전멸 말고 저거 뭐야 저거만 빠졌는데 잘못뒤에 찍어왔다 우리 치감이 없니? 침묵 걸어놨어 나이스 침묵 걸어놨어 침묵 걸어놨어 침묵 걸어놨어 침묵 걸어놨어 이건 뭐 나만 이니쉬 안 걸리면은 이기는데? 나이스 GG 쟤쟤 아이고 이들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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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